응, 시집 언제 갈 거니? 그런 얘기 가끔씩 하고 있잖아. 얼굴 안 보자. 손님 없어서 뭐 거의 잠재는 기분이. 여기 되게 예쁘다. 가을. 가을. 살살, 살살.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엄마랑 계속 살았던 기억일 거였네. 응. 자취했지. 일본 갔지. 또 서울 가야지. 좋지.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나중에 둘 다 서울 가면 엄마도 서울에 맞으러 온다고. 서울을 했는데 이제. 오늘 시집 언제 갈 거니? 연기하지 말라니까. 오늘 시집 언제 갈 건데? 갈 게 안 됐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지금. 엄마! 엄마는 일본 사람이라고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 쟤는. 그런데 네가 결혼하면 한국에 살아야 되는데 일본에 간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일본 사람이랑 결혼해서 한국에 살면 돼. 사실 남자친구 있다. 일만 하고 있네. 진짜라. 일본 사람? 응. 해보자. 어떡할 건데고. 어차피 헤어지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이산 많아. 코로나 안 끝나면 어떡할 건데. 근데 갈 수 있는, 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 비자를 받거나 비즈니스로 올 수는 있어. 그냥 살살는 못 하잖아. 몰라. 근데 나이도 둘 다 이제 결혼할 나이니까. 해야, 결혼을 해야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 소정? 네 그때 남친 거 알겠잖아. 응.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응? 다른 사람? 응. 무슨 소리야? 동갑이다. 응. 동갑이다. 동갑 싫어? 어리다. 내가 작년까지는 제 생각이 없었다. 근데 올해 친구들이 다섯 명 정도 결혼을 해. 가게 될지. 너무 추워. 춥다. 저기 위에. 2층 가면은 그거 있다. 루프터. 가는 길에 담요 있다. 혜진이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야 된다. 오. 좋다. 여기 혜진이 이쁘겠다.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까는 일본 사람이랑 상관없다 그러더니 약간 일본인 남자친구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닌데. 얼굴 안 보자. 셀카가 없어서 한참 위에 있을 텐데. 아유. 이모 요XX 초가. 닮았자. 니 이혼자마자 스타일 좋아해? 응. 얼굴 별로 안 본다. 얼굴 안 본다. 얼굴보다 성격. 그 다음에 능력. 성격이랑 능력이 좋아야 돼. 나는 왜 능력이 있나. 니가 능력 있는 거하고 남편이 능력 있는 거하고 왜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해. 그게 니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지. 근데 여자는 백프로. 에이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요즘에는 진짜 다 반반이고. 경제적인 게 어려워지면 부부지간에 사회가 나빠진다니까. 사랑은 금방 없어지거든.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야? 경제적으로는 조금 안생대하지만이.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도 있고. 지금 도리로에서. 엄마가 보여줬다는 거라. 그 이세가 스트레스 받을 거거든. 나 할게. 뱀 좀 사봐. 너무 크다. 근데. 폰엘르트 하려면 좋은 점이 많지. 일단 한국어 일본어 메이티브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나 어릴 때부터. 너무 잘 먹는다. 아니에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뭐? 짠어. 아이고. 아이고. 사실 뭐.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됐겠는데. 결혼하고 싶다 하더라고. 일단 한국 와서 보고. 좀 사귀어 보고. 아주 니가 늦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사귀어 보고. 급하게 하시고. 어우 추워. 내려갈까? 다 찍었네 이제? 대충 다 찍었네. 엄마. 추워. 내일 4월 1일이네. 4월 1일 무슨 날이네. 하루 일찍 만우절 장난이다. 자몽이네. 하루 일찍 만우절 장난이다. 왜 안 먹어? 장난치. 잘 먹어.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하는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간은 뭔데 나. 다녀보인다. 똑같아. 나도 놀랬다니까. 너무 X 하시면 어떡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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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